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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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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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나의 나 내게 날아와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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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나 주의의 손을 잊고 열 사람씩요 통화에 있는 사유를 나누십시오 태양이 »올림« »나는 이 며올이냐 세상의 죄를 나는 이 며올이냐 억제시는 주님 자리를 맺어주소서 아니니 왜 어린 나라 세상의 죄를 억제시는 주님 자리를 맺어주소서 아니니 왜 어린 나라 세상의 죄를 억제시는 주님 영원히 주소서 영원히 주소서 영원히 주소서 내가 어린 나라 세상의 죄를 억제시를 맺어주소서 아멘 오 주여 가까이 오 주여 가까이 나의 맘에 내려오시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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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주여 이토록 돌보나이가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 당신은 나의 전부를 지도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되시니 하느님 당신의 몸 하느님 당신의 몸 하느님 당신의 몸 나의 주여 하느님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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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님 당신의 몸 하느님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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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의 미소를 되찾으세요 그대의 미소를 되찾으세요 그대의 미소를 되찾으세요